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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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igail 아이고. 아니, 뭘 할 수 없는 거야, 저기 저기. 뭐, 아이고, 진짜. 이거 동참이 나 보니까 동참이 신고했다고 해도 안 와. 아이고, 안 됩니다, 걔, 신고는 안 했는데, 걔. 나 이장님 믿으신데 진짜 실망입니다, 얘. 동참이 와도 못 잡아. 그거 알아, 분과? 아이, 안 돼, 구다. 우리가 찾게 봤어요, 어? 동네가? 이 도둑맞은 짓을 모르는 동네라. 조용히요. 붕괴도 한 번 더, 한 번만 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나도 또 나도 못 오시니. 아이고, 정님 피가도 안 좋은데. 성님, 물나게. 해보자, 성님. 아이고, 지금 호구, 솟아, 트여. 도둑이 오장도 우리 소리 들었는데 도망갔구나. 물이 온 거 아닌가? 아이고, 여기까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게. 그래, 고고, 고고만 기다리게, 기다리게. 우리, 여기까지 온 게 나가는 거라 해. 하나, 둘, 셋 하면 나가게만씩. 하나, 둘, 셋. 도둑이야! 아이고, 태로가 갑자기. 이거 감탄해질 뻔했지, 저게. 아, 코로나 전화는 내 못한게들 아세요? 아이고, 노인 회장님이 어떨한 그 뒤에서 나온 수가. 아이고. 아이고, 우리 창고 아니가지고. 아이고, 경훈이 저 트럭 안 반한 트럭이요, 나? 아, 저거. 우리 아들이 사왔지, 경훈아. 아, 좋다. 너희도 한번 타보자. 아, 좋겠다. 너희도 한번 타보자. 됐어, 됐어. 도둑이 중압하시려. 아니 아니 뭐야. 네, 나 글렀쎄. 네. SAS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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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내가 왕년에 어디 가도 꿀려본 적이 없으시지. 아버지, 잘 입히게. 이거 가볍네, 이거. 이거 가볍잖아. 무겁게 양 잘 내는 거죠. 아이고. 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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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2명, 준우 다 했어. 아, 준우 다. 바방이나 오늘 저 어디 아파트 물줄을 골라. 안 봐. 다음 주 쉬어. 확 해놓고 먹으면 되지. 이따 어미나 고치와. 이따 어미나 고치. 나 먼저 가면서. 어? 고. 안 돼, 공다. 우리가 잡게 말지. 응? 나 진짜로 막 용심나고. 나 이놈아 도저금을 못 잡음이. 잡으러 갔지 않냐고. 오,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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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놈의 금지.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아, 통 주워지크라 아빠. 지금 꼭 이거 해야 됩수가. 야, 재기재기 해그네. 해지기 전에 형 맞춰버리자게. 나도 힘들어하면 주워지크라. 야, 야게. 그건 꽃 아니냐게. 니 닮은 꽃. 아이고, 이거 꽃이과. 아이고, 나 이거 검지주룩 생겨신게. 너 이거 하나 얼마짜리인 줄 알았나? 아이고, 막걸린보다 비싼 국아. 영 도와줘도 존자니까 존자니까. 아이고, 남편 잘못만나기네. 내가 이거 무슨 고생임 신주원이. 아이고, 참. 야, 야, 준혁아. 이게 도저히 안되겠다. 어디 좀 놈 알아보라. 놈 마쓰? 뭐 어떤 이 놈이란 얘기가 나오면 수락해. 아이고, 참. 야, 그건 3만원이면 되지 않아 큰가? 3만원 마쓰. 여기 누구 3만원이 누구 개이름입니까? 요즘에는 그냥 3만원이 돈도 아니우다게 한 20만원 줘야 될 거담수다. 20만원. 20만원? 예, 개. 아빠, 근데 나 이제 학원 가야 될 거닳는데? 야, 이거 확 해둔 바라 개. 마을 일이 우선이지. 야, 뭐 학원 먼저 가야지. 야, 방법 없어. 야, 이리 좀 학생하니까, 개. 학생. 공부가 먼저 중화지. 이 마을 일이 중화과. 준혁아, 가라, 가라. 호미, 나한테 조동이. 이 골갱이 엄마 집에 가져갈게. 가라, 갔다 오라. 너 공부 열심히 해. 경호에 마을 이장도 되는 거라. 아이고, 마을 이장만 식한 거. 아이고, 더 됩니나게 우리 준혁이 더합니다. 더해. 걱정하지 맙소게. 아이고, 어떤 아들일 거야? 아이고, 야, 야, 야. 시간 보라. 딱 오늘 마을 회의이신 거 잊어버려, 저기. 아이고, 마을 회의이신 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아방.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이. 나가야, 저, 저. 저 아방 만난 게 나 줘요. 나, 저. 아이고, 옛날에. 나 좋대는 그 수민이 만날 걸게. 가니 막, 나 좋대. 막 고라신 듯게. 아이고. 나 이 땡볕에 내가 이거. 어떤 거느냐. 아이고. 나 이방강 이장갓시대나니. 나 혼자라도 해야 될게.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이 돈은 Colorado 제가 델 teaspoons. ύゆゆ. 아이고. 아이고. 프라나 박호성과 자신들oral 부분을 좀 Carnival 장치는 마을 사줄게. 사과장은 나라도 사줄게. 목이 박박해. 야, 놈이 점점하다. 아우, 도둑놈 자심쟁하다. 사람 먼저 잡아시구다게. 아이고. 이야, 경애도 밤하늘 바지는 좋지 않으냐. 이야, 하늘 본 지가 언젠지 모르켜. 똘. 너 또 게임만 햄나? 더 조그마하니 허리겠지? 거운이 도대체 뭐가 되지 햄나? 고종아. 아니, 30분만. 좀만 있으면 원 깬단 말이야. 경애도 먹었나? 응. 할머니가 피자 사줘. 또 네가 사도래 졸랐지? 맨날 인스터드만 먹으면 어뜨거지 햄나. 걔나 전에 너네 할머니 어디 가시니? 몰라. 어. 아이, 이 놈의 허망은 진짜. 아, 집에 좀 부턱이시는 화나니. 아, 나 부해 나는 꼴. 보채냄시잖아, 진짜. 자. 아이고, 지금 쏟아, 진짜. 아이고, 진짜 짱이야, 진짜. 아이고, 배가 도라지켜야, 진짜. 아이고, 못 해볼게, 내가 안 해. 진짜,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응? 드셔보십사. 아유, 무슨 맛이냐, 어머니. 좀 드셔보십사, 예? 점심도 졸바로 먹지도 못하신데, 예? 아, 좀 드셔보십사, 어머니. 예? 어머니. 야, 경혜도 니네 영영 도둑신물에 생기는 거 참 재미지다, 원. 귀지에. 어. 영 하늘에 별덩이신 것도 모르고 사라졌으다. 아이고, 예쁘다. 아, 성님들도. 도둑이나 심어머니 별을 보든 달을 보든 하기만 신게. 야, 오늘랑 하늘에 별만 보단 가격이. 응, 응, 응. 너무 좋다. 진짜 좋다. 저 별도 곱고, 이 별도 곱고. 응. 저 별은 인경별, 저 별은 인자별, 저 별은 환승별, 저 별은 두 개별인고. 응, 저 별은 이런 걸 해보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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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좀 집에 좀 붙던 이실아 교우고. 너 오실 때 어? 어머니 또 아파면 뭐 어떤 거잖아. 어? 아이고 정말 진짜. 알았었다. 걔가 나 방 20대만 나가고 다 돼. 됐지?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줘야 된다. 확찍이 안 될게. 어? 아우 이거 학교 никак слыш Gonna. 아 여기 이렇게 괜찮냐. 여기 아니. 예예예. 식당 약 바르면 됩니다. 어머니 저디 가만히 계십사. 나 찌개 행 안 낼게. 응. 나 오라. 나 나가 하께요. 아이고 어머니가 무식을 헐말리꼬하게. 저디 앉아 계십사. 응. 너 아시나. 나가 밥해야 되메. 이리 다 오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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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더 힘들어. 혹은 저디 갑소. 밥해 조사되메. 좀 그만하네. 내 숙에게. 어머니. 어머니 놀랬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미안. 어머니 미안해. 어머니. 어머니. 헬스막도 갈아야 되고. 옷밭에 물 주워야 되고. 클린하우스 청소도 해야 되고. 아이고 화재가 난디. 일선은 없고. 어휴. 이장님 계시과. 경진대회 심사하러 왔어. 네? 내 일 아니 검사? 오늘 22일인데. 불씨에 초자와 사주. 경환이면 그날 마침 몬딱 준비해볼 거 아니까. 다른 마을도 다 경임수가 걱정났어. 아 예. 우리 마을은 부녀회랑 청년회랑 노예회랑 할 것 없이 매일매일 모다드랑 청소를 합니다. 요즘도 그런 마을이시죠잉. 좀 굉장히 깨끗한 것 같네. 청절도에서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이제까지 마을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렇지? 자 그럼 우리 동네에 또 구경할 때 말인수다. 아 예예. 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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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사. 금사 금사. 오오오오오. 우와. 재미있어. 마을 이상이다. 완전 미스코리아 내놓는 것 같아. 이딘 나가 19년도에 사업다왕 만들었수다. 캠핑장이고 아이들 놀이터도 있수다. 잘도 좋은 게 맛이. 사람들 하영옵쿠다게. 게매맛임게. 이런 마을이 얼떵에는 소문이 안 나신고예. 영 두 분이라도 좋게 봐주나. 너무 고맙수다. 그런데 저기 쓰레기 좀 구함수다. 고생 누가 버리고 가면 유독해. 어제도 우리 부녀회랑 청년자랑 방을사람 다 못하더라면 또 청소해 쑥해. 아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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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청결하고 관리는 거 별로여. 그렇게 되겠네 좀. 다른 건 그나마 잘 저보지는 하신디. 게맥에? 다른 건 괜찮으신데. 매일매일 청소해 쑥해 우리. 아 예예예. 알았다. 예예. 누가 쓰레기를 좀 버리시고예. 게매맛이 매워. 예예. 아이고 참 속상하네. 알았죠. 예 알았어. 예 알았어. 예 알았어. 예 알았어. 아버지. 어어. 올해는 막 귤이 좋쓰다해. 아유. 이번 귤은 제법 이제 잘 그러고 나서. 돈 꽤 수확이 된 짓다. 아, 맞숙아? 아, 이 밑강 키우제는 아버지가 막 고생하실 건데. 아이, 고생하고 얼굴 멋있어. 아버지, 이젠 제가 왕도후다. 아이고, 좀 반가운 얘기했잖아. 아빠, 나 10만원만. 나 월급 봤어. 아이, 저녁은 벌써 다 써버렸어. 아니, 이 옷 누가 사줘? 이 신발은. 맨날 우리 아빠 생각하는 게 누군데. 착하다. 아니, 훈납분이 똘내미한테 그것도 못했니까. 야, 시윤아. 네. 어쩌오느냐, 아싸한테 돈 좀 붙여줘볼라. 아휴, 저걸 그냥. 오빠, 줄까면 10만원 더 줘봐. 네. 데이트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냈어. 보냈어? 아싸, 아빠나 갔다 올게. 하나 더. 알았자. 어, 너무 맛있다. 음. 너무 상큼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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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음, 떠먹고 싶다. 자기야. 응. 어떻게 귤 많이 먹었어? 어, 엄청 달콤하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 자기도 귤 한번 따볼까? 이게 뭐야? 아, 냄새야. 싫어. 아, 이거 끼고 자, 이거 귤 다 따놓으면 돼. 아, 싫어. 이건 뭐야? 어, 가위야? 어, 무서워. 손 다칠 것 같아. 아, 제주도까지 왔는데 이거 귤 따봐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해준다고 했잖아. 내가. 내가? 응. 어, 그래. 다 따줘야지, 그치? 아, 참.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더워? 원래 이렇게 더운 거야? 나가고 싶어. 어지러워. 어지러워? 응. 우리 자기가 오주름 다 가야지. 가시죠, 홍진이? 가자. 저래가 없어. 아이구, 손. 지금 일도 못하난가. 그 선도 깨부는. 아버님, 그래도 제가 왕 도와주는 아주 좋지. 아이고, 나 이 아들 잘던 첨 호강해지는 거 참다. 그리고 아버님 생신날은 우리 좋은데 가면 밥 먹기 맛있게. 그 호텔 뷔페 드셔, 마수가? 아, 호텔 뷔페 결혼식 날 먹는 거 말 아닌가? 아니, 아니. 결혼식 뷔페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한 번 모션 갖고다, 이번에. 아이고, 착하다. 근데 아버지, 그때 말한 거 있소게. 몰래나 말해봐. 이거 풀 거지? 아이고, 풀어야지 돈이 필요하지 않으냐. 잘 알아들었죠. 건 또 뭔 소리 거야? 아이고, 어떤 게 다들 어렵다 하는디. 형아씨가 똑같이 나누자는 힘죠. 아니, 아버님. 어떤 밭을 똑같이 갈릭해 낼 수가. 큰아들, 큰 며느리 일 하염시킬들 언제고. 아, 좀 좀 좀 하라 나도 생각이선 이제 하는 말은디. 아, 무사경 화를 낼지. 형님, 요즘엔 얘 큰아들 낸 더 받고 그런 거 어수다. 시대가 오늘던디. 개미는 시킬도 큰 며느리가 다 하려는 법이수가? 아주버님도 서운하게 건고 오는 거 아냐우다. 형님, 왜 이렇게 화를 하세요. 아버님이 결정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따라야죠. 동서! 고만이서! 나야! 아버님 말만 믿어. 이제까지 초망은 해. 이제까지 삼아주게. 난 이제, 난 더 안 살구다. 아, 현순아게! 너 오심을 시킬 누가 하느니? 너, 상아 안 해서도 진리가 붙어다! 아! 내가 죽도 살구 상아 상담! 진짜 죽냐, 어떡해! 상아, 호보라기! 상아, 상아! 할머니! 할머니! 이거 어떻게 읽어요? 어, 할머니 불렀구나, 오! 형이랑 벼려 보게. 할머니 눈 이거 보양어여, 이거 무시거 보염샤만은. 야, 눈이 보양어여, 이거 지금 절바로 보이지 않음쩌? 똥이도 담고, 이거 미국말과 한국말과 뭐. 할머니 이거, 저 미국말이나 하나도 이것 좀 모르커라. 할머니는 이것도 못 읽어? 얘 손에 할머니는 이런 거 다 아는데. 에휴, 이거 할머니. 이거, 저 미국말 몰라 보나. 저 어몽이나 아방 왔거든. 이것들은 모르라잉. 응? 아빠가 이제 엄마 안 온다 했는데. 너네 엄마가 안 와? 그건 무슨 말이야, 고개. 아, 고개. 막 하늘이 노랑해가고 이거 어떤 일이 고개. 가나사부르신가 봐. 에휴, 큰일이야. 죽은 일은 아니야, 이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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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악. 이 소식을 channel하러 왔어요. 아휴, 딱 붙이다. 어머니, 저 왔어. 어머니, 주문 잠시네. 어머니, 어디 가시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가보시게? 갈 때 오신디? 여보세요? 어머니, 어디 가보시게? 어머니, 어디 가보시게? 네, 네, 네. 마을이 말도 조용하고 좋수다이. 맛수다. 우리 마을은 큰 소리 하나 없이 웃음소리만 호득한 동네 맛이. 바텔 가방, 물통은 안에 바텔. 다 초자 바신데 오신 게 어뚱해. 형, 형아, 나 같이 붙은 이 시절을 했나 안 했나? 부주 회장 무슨, 때려쳐. 당장 때려쳐. 나 잘못이라. 아이고, 집안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겨신가 보기엔 마시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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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는 어릴 때 그런 거 어서 저게. 어머니. 어머니, 여기 목소리가. 아이고, 아이고. 이거 무슨 누가 틀어놓은 목소리 나왔다. 아이고, 어떤 거니? 야밤이게. 우리 어머니가 어서 서주세요. 아이고. 밖의 회관역, 저자 반대야. 아이고, 이거 어떤 일이고 우리 아이고. 할머니, 시끄러워. 안 들리잖아. 상처. 어서 저게. 심해 어떤 거 말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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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삼촌 어딜 거야. 아이고, 삼촌 어딜 거야. 아이고. 야, 야, 야. 초작된 임수다. 초작된 임수다. 초작된 임수다. 초작된 임수. 삼촌. 이제 아들이 형, 며느리 형 일로 온댓맞심. 애난. 혓솔만 여기서 기다리게 마심. 아, 괜찮으시다. 아, 괜찮은 마심, 아윤. 어머니! 어머니. 아유, 고맙시다. 아유, 고맙시다. 아유, 고맙시다. 아유, 고맙시다. 아유, 고맙시다. 아, 걔는 어디서 두 잔 집 때가. 그 퇴근행 집에 감신뒤에 저 어디 봉화오름 앞에서 누게 가야 하자 싶디다게. 공행 내령 누게인지 보는디 윤선 삼촌이가 아니라 공행 우사 이디씨니 물어봐도 대답도 안하고 그자 우리 또 룻돌만 고르난 암행에도 무슨 일이 있구나 행하나 일단은 모셔왔지 마쓰. 아이고 경찰관님 잘했으다 잘해서 삼촌야 치매 걸려구나 막 바깥때만 감장 들고 해놓으나 막 아이들이 막 쳤지 못했냥 애먹음 내게. 기구나 예 그래도 형 찾아시나 다행인게 마심.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모셔다드려시나 저는 이재랑 집에 가고다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다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거기는 무사강 이재나 수가게. 이 그룹사랑 이재랑. 아아. 우리 둘. 안 짜느냐. 어머니 방 약해왔죠. 이거. 어머니. 어머니. 금방 나선다.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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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버지. 하나다다다다 다다 사서다. 나나 잘 못했어. 나나 잘 못했어. 어머. 오지 말라. 오지 말라. 오지 말라. 어머니. 이티rate. 무거 остан의 다수관라. 아니요. 할머니 우리 똘 아프지 않게 해줍소 우리 똘 아프지 않게 해줍소 허벅만 하는 사랑입니다 할머니 아프지 않게 해줍소 허벅만 하면 좋고 낫도리우다 허벅만 하면 좋고 낫도리우다 어머니 그거 기억남 수가 나 초배 이 집에 인사 왔을 때 어머나 나 어몽아방 옷이 컸잼 아버지가 그 축 반대 해놨잖아 어몽아방 옷이 커구나 할 줄 아는 것도 하나 더 없을 거에요 어머, 그때 어머니가 나신 뒤 머린 고난한 집 기억남 수가. 어머, 마맛이 그제 너는 얼마나 고생을 시크니. 이제란 걱정 말라. 이제부터는 늦나 또리고 난 두 어머니야. 바라시냐. 마수다. 마수다 어머니. 마수다 어머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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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수다 어머니. MANUSI 경찰도 안 입고 올게. 아이고, 낙오집에 상춘이 형, 편순이 형 막 고생시킨 거다, 막 죄송하우다. 아이고, 제동을 무시고 제동을 거시니게. 아이고, 나니 참 이거 걱정할 일이 하나 생겼죠. 무슨. 우리 저 기범이 형 게 저 기범이 어머니 이혼했던 임신이야. 어게. 그러면 나도 막 밀깍 사자 놈이 저럴 어차피 이제 순지완음이 가히 어떤 게 어머어오시나 내가 키워서 할 건데 어떤 걸 갖고. 아이고, 고맙디가. 아이고, 나도야. 우리 지울이 시험이 코앞이라고는 아이고, 더는 모터프라메시. 그러면 우리 그만하게. 내일 나 강, 경찰서에 강 신고해볼 거다. 아는 게 나. 아이고, 아이고. 어게, 저기 밥 없어. 저기 노인 내장 내장구 안 있고 와. 기껏. 어. 아이고, 안 되고 자고 그릅서. 한 번만, 한 번만 배려만 보게만 있어. 차이나, 아는 게는 하면 또 흑행시게. 한 번만. 한 번만 배려보게. 알았었으면 우리 한 번만 가면 배려보게. 어게, 어게. 이상하다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 엄마. 뭘 거잉? 나 오늘 좀 배고픈디. 어? 아빠. 엄마 어디가? 어? 무엇이냐? 어휴, 어디 나갔어, 형님? 어휴. 어디 가신지? 벌써 열 시라. 뭐 그렇게 하게. 아휴, 뭐 작은 가방 때문에 열받았으면 어디 나가보생이 하게. 마음 수설받지 마라, 안아 다 들어온다게. 아, 뭔 일이소나? 아, 넌 몰라도 된다게. 아니, 공을 너무 늦는 거 아니까. 엄마, 전화 여기. 신기해. 전화도 안 가져온다 갔다고. 아, 전화는 시냐? 형, 어디 멀리 안 나갔지, 얘. 금방 들어온다게. 아빠는 엄마가 집에 안 들어오신디. 걱정도 안 돼? 어머니, 밤도 늦으신디. 화장실 댕겨오기 마시오. 어휴, 삼촌은 죽였니, 나신데 영임수가. 이거 누웠어. 아휴, 진영아. 이리 당황 할머니 씹으라. 에이. 어, 꺼려. 졸려 죽겠는데. 할머니, 아빠 말 들었어. 에이씨, 이거 누웠어. 인경이랑 고치 갈거라. 엄마가 지금 어식게. 에이씨,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디. 겨우당도 바지에 싸면 어떡하지, 냄새가. 인경이랑 고치 갈거라. 아휴, 전화 왔죠, 아휴. 어, 기법이냐? 어. 무사. 아, 너네 어머니 무사 나신 뒤 전화에 찾아오시니. 어? 우리 집사람도 지금 안 들어왔니. 어디 둘이 곧지 이 실패주게. 어, 끊으라이. 어. 에이, 진짜. 어머니, 어머니 화장실 가게. 으아. 아이고, 어머니. 너, 그거 화장실 끊을 썩이야. 아니, 인경이란 게 할거라. 아이고, 안 돼, 어머니. 너도 우리 들어가서 다게. 괜찮지? 한국대서 핸드폰 안 가져왔어 다게. 야, 아까 다 분이 치유다 밖에 없었거든. 야, 결국 구름 보다 보면 저 새끼 다 도망난다게. 그래서, 미세대네. 저기, 미세대네. 저기, 왜 이렇게. 저기, 왜 이렇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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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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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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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걔네만 씨, 우리 어떤 낙체된 거 닮지 않으꼬? 아무 어떤 걸 그런게? 아니, 걔나저나 사촌 저기 범인 놀고 80디가? 나 무슨 양지덕거보나 줄바르고 아저씨냐? 걔보나 잠지팩이 녹차 큰 것과 설토메기 토시리트 주는 거 닮아라? 아휴, 기껏 아니, 걔디 나니? 이 목소리 막 거기서 드러난 거 닮아? 하, 열받아 미치겠네, 이 새끼들 진짜 어쩔 수울 거냐, 이봐 어? 미까만 넘쳐오려거나 사람까지 데려오면 어떠거나? 이젠 범죄자 돼버렸잖아 그, 미까만 미친 것도 범죄자 아니고? 저것 좀 봐라! 아이고, 하여튼 간에 하여튼 시키는 대로 출발을 안 하고 진짜 너희 얼굴 들켰나 안 들켰나? 어? 아휴, 안 들켰 수 있을 거 몰라 아무도 몰라 아휴, 우리가 최인 이만큼 다 내는 거지 확실하나? 아휴, 확실합니다 걔믄, 저 사람 내 존경할 때 솔직히 풀어줄볼라 알았지? 알았지? 알았나? 조용히 대답하라 예! 알겠습니다! 조용히 대답하라 네, 알겠습니다 다 이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야! 진짜 감옥 가기 싫으면 어? 잘 허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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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 돌이 진짜 아휴, 진짜 넌 야, 못해먹으라 이거 너무 뒤들해가지고 아휴, 새끼 돌이 아휴, 정말 야, 야 뭐?! 아니, 아니 할 거 안 할 거? 자고라 야야야야 가출한 거 아니냐 개미 우리 마누라 가출할 만도 해요 무슨 말입고 나이 먹어 무슨 가출 말입고 야 잘들 생각해보라 너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없나 아니면 뭐 또 서운하게 한 거라도 최근에 싸우기는 해수자만은 그만씩 온 걸로 집을 나갑니까 두리내기도 아니고 개미 경찰을 때는 신고해서 해수자게 걔는 바로 수사 못한다는 말씀 성인이 안 들어온 건 단순 가출일 가능성 이서분한 바로 수사 못한다는 없디다게 아니 설마 한 번도 영 안 해놨 사람이 집에 안 들어가신디 수사를 안 해주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야 개미 아 경찰 말대로 진짜 잠깐 잠깐 집 나간 거 아니라 아 그럴리가 이수가게 아 오늘 싯갠디컷 내버려두면 어디 갈 말입고 아 맞다이 사무장이 싯갠디 집 나갈 일은 어실거 담고 자 개문 내가 어떤 거 좀 찾아보컴 볼 일을 밤시라 어 어실아 아 네 이장님 오셔서 커피라도 안내 가만있어 아이고 야야야야야야야야 커피 먹을 절을 일이 없다 야 혹시 삼촌들 여긴 안 왔지 여긴 안 하고 왔어다 아까 혹시라도 보이면 바로 여기 어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수고하라이 고생하십사에 예 가십사에 아이고 어떤 말 뿐이게 잘 놓고 큰일 났자잉 애도람 시크라 삼촌들 어떤 잘못된 거 아니니 아이고 볼 아프다 걔 몇시나 되실 거 뭐해 아휴 개나저나 큰일 났죠 난 진짜로 걔 우리 진학에 저 잠잘 때 저 거 갈망 재고구리 먼지구멍 자는디 언제 저녀나 들으신 걸 모르켜 아이고 거뭅이 깜 아 근데 우리 오늘 쉽게 오다 걔 쉽게만 쉽건거 싸게 한번 걷어두자 아휴 상처 안 했지 네 근데 개나저나 우리 여기서 어떻게 나갈 건지 그 방법을 혹곤 조잡아서 할 거 아닌가 해 아 기메 그래도 어제 들어보는 게 무사 막 칼이도 풀어주자 하는 거 담자 니가 맞수다 다가와도 막 나쁜 사람들은 아는 거잖아 그지 기다릴 거 같지 그지 아이들도 혹곤 모질라데 아 개나 맛있게 막 허공 두릿두릿하게 네 경고가 닿더라고 이런 것도 하영해 본 나이더라 난 일이 아 어 초달아 달아 여기지 개나저나 확 풀어주시면 좋은 얘기야 저도 버츠가 아 근데 나 막 배고파 맛이 나한테 나한테 정말 짜잉 그동안 다 먹게 하영 얼마 만일 해야 되나 이거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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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아 야 지원아 이리 나와보라 RN 이거 뭐라 이게 뭐 제이이! 한강불? 아빠, 아빠도 이거 못하겠지? 병하니까 엄마가 잠수 탔지. 이제야 엄마의 소중함은 알았지, 크라. 오케이. 이거 어떤 거니, 오신디. 고착이게. 슉 망칠 일 있어? 난 공부해야지. 조그나가 오신디한테 전화해보든가. 아, 조그나가? 조그나가 있었네. 알아서, 조그나가 전화해볼게. 조그나가 오신디. 조그나가 오신디. 그럼 마트라도 갔다와. 마트? 마트? 역시 우리 똑똑하니 나갈 맘이. 조그나가 오신디. 오, 이게? 오예, 식혜. 소금이 여기서나. 우와, 대박. 투플러스원이라. 아싸, 어머니 이거 완전 굉장히 신기해. 역시 나가 좀 촉이 좋아. 역시. 소금이 좀 이렇고. 여기 고기 적은 옷 수가. 큰일 났죠, 이거. 제일 중요한데. 아, 여보세요? 아, 예, 예. 저, 기범인데. 저기, 어찌나이나 오늘 혹시 우리 어머님 못 봐 수가?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혹시나 바지 걸랑 나신디 바로 좀 전화 줍어. 예, 예. 고맙시다, 예. 예. 아빠, 나 배고파. 밥 줘. 아, 예. 잠깐 저뒤가 계시나. 아, 밥은 없어서 일단 철려 죽어라. 아빠, 가, 가. 배고파. 밥 줘. 너 아빠가 저뒤가 인신해 했지? 너 혼자 낮아있나? 아빠가 지금 정신이 어서. 배고파. 할머니 드리워. 할머니. 하얀이. 무서워. 나 진짜. 오빠. 나완. 너 또 무쌍하시냐? 그냥 먹을 것 좀 해지간 가정하신데. 아이, 나 그거 먹을 철 얻자. 같이 먹게. 아, 너 자랐자. 너 여기 주민이시라. 나 아무래도 어막념 찾아봐서 대켜. 아이고, 진짜이. 아이고, 너가 진하구나이. 아이고, 너 아빠 닮아서 진짜 이쁘게 생겼네.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줌마가 좀 맛좀 거 해왔신디. 고치 먹제. 우와, 튀김이다. 이거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먹어도 되지. 진하 먹으러 가져와신디. 우와, 맛있겠다. 우리 할머니나 이런 거 안 해주는데. 아기, 잘도 맛좋겠지. 진하가 다음에 또 먹고 장하면 아줌마가 몰래 진하만 해줄게. 감사합니다. 아, 그래. 근데 아줌마는 누구예요? 아줌마? 진하 아빠 친구라 할까? 아, 우리 아빠 좋아해요? 에이? 아이고, 얘는 무슨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 친구 진짜 웃게 생겼다. 할머니 어디 가지? 누나, 고사리 캐러 가야 돼요. 무슨 고사리? 지금 산에 가도 어서. 엄마 오면, 그때 고치가. 아, 아니라. 저 뒷동산에 고사리 하영이신 거 봐서. 누끼가 개 가기 전에 나가 캠 와야 돼요. 할머니, 할머니. 고사리는 봄에 나와. 아, 나 학원 가야 되는디. 아빠 무서워하노메. 할머니, 말 좀 들어. 들어가게.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빨리. 아이고, 이게. 제발 좀 그만 좀 하십사게. 아, 제발. 짜증나게. 할머니. 난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면 좋구나. 아빠도 고생, 엄마도 고생, 나도 고생. 이게 뭐냐.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이 새끼. 너 이 새끼 지금 뭐 해 오란나? 이 새끼야. 왜 그래, 진짜. 이놈. 귀여워. 귀여워. 아, 진짜. 진짜 저, 진짜 저 새끼 저번에. 아유, 짜증나게. 나 시어머니, 이 놈은 한 지 얼마나 했을 때. 이 놈이. 마누라는 어디 가고 그런가, 진짜. 아이고, 진짜. 아이고, 우리, 우리, 우리 삼촌들 다 여기 꾸라게. 아이고, 이 새끼니까. 아이고. 이 새끼, 모서리가 여기 방아오르니까. 이놈은, 이놈은. 아이고, 이놈은, 이놈은. 이놈은, 이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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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은, 이놈은. 저 별일이 없잖아? 어머니 몸에 상처 안 나게 오거든 너 지난 아무 일도 못 하카라 나게 나가 잘 하카라 고고! 너도 배달도 댕기지 말고 그만 있어 어디 댕지더만 점점에 그만 있어 제발 좀 아 배달 날씨 예! 갖고다 예! 금방 갖고다 기다림수 예! 고생하셨습니다 족발 배달 왔어요 족발 배달 왔다 안녕하십니까 족발 대자 하나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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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큐 또 커야 이 나랑이 나 엄마 댕기지 아방 댕기지 엄마 댕기지 아방 댕기지 엄마 댕기지 우리 할머니는 이런 거 안 해 주는데 우리 딸 다 나중에 다시 가 일단 그 딸 뭐야 다 잤다 아빠 오늘은 도망가면 안 돼 야 오늘은 이래야 방 도망 못 간다 빨리빨리 없어게 빨리 없어 빨리 없어 아멘 아방 댕기지 아아 아아 날씨가 부끄럽 나 여러분 뭐 연습하셨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